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성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10편, 23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를 지나고 어느 곳을 헤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성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원료의 소재의 제목은 지나는 곳들입니다. 먼저 10편 23편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저는 10편 23편이 다 좋지만 특별히 이 구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이 10편 23편 3절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서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의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을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에 대한 무력감이고 의욕상실이고 자신감의 겨류로 인한 우울증일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우울한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세상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느낄 때의 그 외로움,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피하고 싶은 감정이 드는 그것이 바로 이 무력감입니다. 무기력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무기력증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무기력감, 회의감, 피로감, 의욕 저하 등의 일련의 증세를 말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이 무기력증이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십니까? 그냥 바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 감정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감정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쌓아간다며 반복된다며 어느 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여서 무기력증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감정들을 잘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키는지를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번 주에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 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앞에 절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주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무기력증에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쉼과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탈진한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초청하시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갈매산에서 이방선자와 싸운 이후에 탈진하여 이세별의 작은 속삭임에 이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친 엘리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망친 엘리아를 책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랩산으로 엘리아를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사명을 주심으로 탈진한 엘리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분명 엘리아는 죽기를 고할 정도로 탈진하여 무기력증에 빠져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호랩산으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심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초층 안에, 딸기 안에 가서 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편, 23편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0편, 23편 3절의 후반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늘 본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하늘 본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늘 본양으로 가는 길이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늘 백성으로서는 전혀 합당치 않는 그런 나의 모습 앞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두고 여행할 때에 그 길이 초행길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 찾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혹시나 잘못된 길이 아닌지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긴장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군가와 동행을 한다면 아니면 내비게이션이나 인터넷이 되는 핸드폰을 가지고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훨씬 더 경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 많은 동행자를 믿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분양을 향해 가는 길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의의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하늘 분양을 가는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하늘 분양에 가는 길에 혹시 장애물이 나타나고 앞에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목자는 그 길조차도 하늘 분양으로 향해 가고 있는 도중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벗어나기만 하면 하늘 분양으로 가는 길이 눈에 보일 것이고 또 울퉁불퉁한 길이 나지만 이 길 또한 하늘 분양으로 가는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분양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자를 따라 가야만이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목자에게 초행길인 우리가 이런저런 의견을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집을 피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주 어리석은 의미입니다. 경험 많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초행길인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 많은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 오직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바른 길이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교과책에서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목자는 첫째, 바른 목적지, 즉 목자의 집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목자는 자기 집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우신 목자와 조화를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목자와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훈육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바른 증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여 여왁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자는 우리를 하늘 본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때로는 내 눈에 보이기는 평탄하게 보이고 어떤 경우는 험난하게 보이고 어떤 때는 바른 길로 보이고 또 바르지 않는 길로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의로운 길이오 평탄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역 우려에서 가난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목적지인 가난 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가난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굽이굽이 돌아서 돌아서 갔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가난 땅에 도착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온 백성의 열방의 아비로 그를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자녀가 없어서 양자를 드리고 첩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고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에 마침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돌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려고 봐여 가난 땅에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 도착하는 그 과정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생수를 통하여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히 힘든 삶일 수도 있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결코 힘든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분명히 그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졌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반욕과 불평과 불만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은 반드시 필요했고 그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에는 분명히 고통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그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이 팩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 뿐이지 그들의 하늘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 40년의 삶은 그들에게 분명 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본형으로 인도해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나의 길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고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넉넉하게 인도하시는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하늘 본형으로 가는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월요일 소재의 제목이 지나는 곳들입니다. 우리가 하늘 본형으로 가는 길에 지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은 내 눈에 보기에는 때로는 사막이 될 수도 있고 광야가 될 수도 있고 고난과 역경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늘 본형이 우리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주 되뇌이는 말 중에 하나가 안개가 좌우에 끼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지금도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되뇌입니다. 저는 이 말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안개가 좌우에 끼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며 우리의 눈앞에 하늘 본형이 좀 더 가까이에 열려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한치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늘 본형으로 가는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거치는 곳이, 우리가 지나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알지라도 실족하지 말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편안하고 안정적인 길로 걷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거칠고 험한 길을 지나야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편안한 길을 원하지만 때로는 거칠고 험한 길을 가야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임을 믿고 순종함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저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평탄한 길을 가든지 거칠고 험한 길을 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결코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